오늘은 당신의 여자친구가 커뮤니티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얼굴이 예쁘든 가슴이 이 컵이든 돈이 존나게 많든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와도 여성시 대덕후 투 위터네이트 판나면겔 등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와 헤어져야 하죠. 덕후라는 30대 아줌마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배달받기 전 일부러 창문 다 열어놔서 에어컨 찬 공기 다 빠지게 하는 거 괘씸해 보여. 라는 글을 작성하죠. 저 여자가 저러는 이유는 배달기사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느끼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하죠. 본인 전기세가 더 나가는 건 생각 못하는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건 이런 이기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땀냄새나니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음식점의 갑질의 배달기사들은 모멸감을 느낀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업주가 손사래를 치며 땀냐나니 나가라. 라는 경험을 많이 당했다. 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273개의 댓글 중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그러게 누가 냄새나 해. 아 어쩌라는 거야 하기 싫으면 때려쳐. 왜 이렇게 예민해 찡찡거리지 마 그런 걸로 모멸감 느껴서 어케이라냐. 진짜 헬멧으로 좁혀고 싶네 시원한 곳 있고 싶으면 걍 집에서 에어컨 틀고 쳐누워 있으라고. 라는 말을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성시대의 똑같은 내용을 성별만 바꿔서 써보도록 하죠. 여시들 내가 예민한 건지 봐주라. 음식점 운영하는 여시인데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꾸 덥다고 음식점 들어와서 에어컨 쐬다 가면 안 되냐는데. 솔까 땀내 쩔어서 들어오라 하기 싫거든. 시원한 곳 있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던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글을 성별만 다르게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진심 이기적이다 지 좀 시원하자고 가게에 냄새를 퍼뜨리네라고 말하며 남자 배달기사에게는 욕하던 한국 여자들. 여자가 똑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첫 댓글부터 인성파탄자라는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들 그거 조금 시원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인류의 재기 안에. 약자를 향한 굴절여모 역겨워. 인성 썩은 사람들이 일침하는 것 꼴 같다. 라는 상반된 반응을 저는 여성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남성에게는 모욕이란 모욕은 다 하면서 여성에게는 그 어떤 모욕도 허용하지 않는 한녀들이 보이시나요? 그 아줌마 때문에 내 가게에 더러운 땀냄새 퍼지는 건 생각 안 해? 여성들이 남성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인성 쓰레기에 뒤져야 하는 여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제 커뮤니티하는 여성을 걸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녀들에게는 확실한 편이 갈라져 있는 상태이죠. 일반인이라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편을 갈라놓고 생각하지 않지만 커뮤니티를 하는 한국 여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성은 무조건 혐오하고 여성은 무조건 찬양하죠. 남성 배달기사에게는 쉴 새 없는 모욕을 하지만 여성 청소부에게는 한없이 따스하게 대하라는 말을 하는 게 저 여자들이라는 사실.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어쩌라고 꼬우면 모공에 힘을 빡줘서 땀을 참았어야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직장을 찾아라. 힘줘서 땀을 참으면 안 되냐. 땀을 안 흘리면 되잖아 씻고 다니라고. 라는 말을 남성 배달원에게 하던 한국 여성들은 여성 청소부에게는 시원한 곳 있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던가 이 부분은 생각을 바꿔라. 여사님의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못 얻어서 청소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아주 상냥하게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든 여자친구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열어서 인터넷 사용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저딴 여자들을 설거지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남자에게만 가혹한 이 세상의 이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에어컨 전기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한다.